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왜 이 영화가 오르지 못했는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플로리다 프로젝트 리뷰입니다. 모두가 조화에 맞이하는 디즈니월드가 근거리에 있는 한 저가 모텔. 그곳에는 6살 주인공 무니와 그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미혼모 헨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들은 언제든지 이곳에서 쫓겨날 수 있는 빈민층 사람들입니다. 철부지 무니는 친구들과 사고를 치고 다니고 돈을 벌지 못하던 헨리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맙니다. 과연 그들의 앞에 찬란한 희망의 빛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드라마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쥔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영화는 플로리다 프로젝트인데요. 이 영화가 개봉할 당시에 개인적으로 바쁘기도 했고 많은 영화들이 동시에 개봉하는 바람에 개봉관을 제때 못 찾아서 극장에서 보지 못하고 VOD로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드리게 돼서 다행이고요. 물론 극장에서 보았다면 훨씬 더 좋았겠죠. 이 영화는요. 인생에서 잊혀져 있었던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아름다웠던 어린 시절과 함께 슬픈 현실의 어떤 삶의 고통? 이런 것까지 깨닫게 해주는 영화죠.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 문희와 친구들을 보면 저게 과연 연기일까? 아니면은 그냥 저거 실제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요.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게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라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이 어린 주인공 친구들의 연기가 돋보이는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요. 제대로 된 집도 없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흔히들 말하는 밑바닥 인생 그리고 빈민층의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뭔가 우울하고 남루하고 고루하고 지루하고 막 그냥 힘들게 슬픈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 같지만 영화의 포스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워요. 마치 이 라라랜드를 생각해야 하는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미장센으로 가득 찬 그런 영화입니다. 당연히 이 영화의 무대인 모텔을 비롯해서 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아름다운 화면 그리고 아름다운 미장센, 아름다운 프로덕션 디자인 때문에 이 영화 속에 사는 주인공들이 저렇게 힘들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답다라는 메시지를 역설적으로 던져주는 영화이기도 하죠. 막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저 사람들이 막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걸 보면서 막 힘들고 괴롭고 막 관객들이 막 불편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희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게끔 합니다. 때문에 이 영화는 보고 나오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의 어렸을 때 우리의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던 어렸을 때를 떠올리게 하고요. 물론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사람들처럼 어떤 절망에 빠졌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그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으신 부모님들이라면 그래 우리 애들도 저러겠지 혹은 맞아 우리 아이들도 저런 적이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세대와 상관없이 이 영화를 보시면 또 가족들끼리 이 영화를 보신다면 식탁에 앉아서 정말 많은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진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영화의 메시지일 텐데요. 어른들의 삶과 아이들의 삶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순수하고 즐겁고 때묻지 않은 아이들의 모습과는 달리 온갖 규칙과 법과 질서 그리고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어른들의 삶을 보면 우리 어른들이 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너무 스스로를 얽매고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반성도 하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주 밝고 쾌활한 영화의 분위기와는 달리 사실 이 주인공 아이들이 벌이는 여러 가지 행위들에는 좀 위험하고 범법 행위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서 야 에휴 애들이 저러면 어떡해 이렇게 불편해하기보다는 그 심정이 이해가 돼버리고 공감이 돼버리고 나도 맞아 어렸을 땐 저랬어라는 동길감 마저 느끼게 되는 묘한 지점 그 매력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영화의 미덕은 충분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주인공들 그리고 소재들 모든 이야기거리들이 얼마든지 눈물을 질질 짜내는 신파극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담담하게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너무 밝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지점이 막판에 가서 울컥하게 만드는 지점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영화는 우리가 흔히 보는 상업영화와 오락영화처럼 내러티브가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떤 주인공들이 초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가진 영화는 아닙니다. 오락적인 재미는 사실 이 영화에는 거의 없어요. 그냥 단편 단편 주인공들의 어떤 에피소드들이 쭉 나열돼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각 장면 장면들의 의미와 대사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서 여러가지 어떤 나와 비교해서 옛날 이야기들을 생각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 내 가족들의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흔히들 예술 영화를 어렵다 지루하다, 난해하다 라고 표현들을 하시는데 이 영화를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여러가지 장면들 주인공들의 행동들 그걸 보면서 뭔가 느끼는 게 있고 뭔가 깨닫는 게 있고 뭔가 생각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영화를 재밌게 즐기는 방법일 거고 그것이 바로 이 영화를 재밌게 즐겁게 감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아 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몇 분만 읽어드리자면 장소영님께서는 동화를 꿈꾸는 아이들의 암울한 현실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동화지만 암울하다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리고 이진형님하고 현욱 곽님께서는 역시 마지막 젠씨와 무니의 모습이 강하게 가슴에 남고 뭉클했던 영화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다솜님께서는 리뷰 꼼꼼히 해주세요 기대할게요 제 인생 영화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꼼꼼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이었는지 충분히 공감은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좀 기대를 걸어볼게요. 박상현님께서는 가슴이 답답하다 보는 동안 알 수 없는 답답함과 분노가 머리를 뒤흔들었다 과연 그들의 불행이 그들만의 책임일까? 그러한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이민경님께서는 눈물이 줄줄 미소가 절로 예쁜 젊은 엄마와 씩씩하고 똘똘한 딸 현실은 차갑고도 어둡지만 디즈니랜드로 뛰어가고픈 아름답고도 슬픈 영화였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 영화가 어떤 느낌인지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하루님께서는 문희가 목욕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는데 이해하는 순간 소름과 함께 안타까움이 저는 이 장면이 한 두 번쯤 나올 때 눈치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으면 했어.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그 장면이 나올 때 아 그렇게 됐구나. 진짜 안타까웠습니다. 심규진님께서는 동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아메리칸 드림, 그 이면에 살고 있는 어른들의 생태 보고서 아주 정확하게 해주셨고요. 송송KK님은 동화 같은 겉모습 속 잔혹한 현실에 기막힌 아이러니 그리고 김예진님께서는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너무 잘 풀어낸 것 같아서 더 관심이 생기고 이런 영화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는 사회의 밑거름이 되기를 유유 특히 문희가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참 이어 이 아이는 진짜 연기인지 실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감독님이 디렉팅을 하셨을까요? 유자찬님께서는 초반에 나오는 아이들의 장난이 지나치다고 생각을 했는데 후반 가서는 그 장난이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아 맞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의 장난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사람을 신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참 슬프고 안타깝게 만드는 영화죠.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의 한줄평을 보다 보니까 저도 괜히 이렇게 좀 울컥울컥해지는 부분들이 있네요. 이 감정은 영화를 보신 분들이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는 영화를 보고 나오신 여러분들의 한줄평, 궁금한 거 그리고 드립 같은 것들도 받고 있으니까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영화 보고 오신 분들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도 이 영상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영상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 엉준이 앞으로 영화 리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저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아 그리고 이 영화의 제목인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디즈니 월드를 개발할 때의 프로젝트 이름이기도 했고 또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빈민층들을 정부에서 사회적으로 돕는 그런 이름을 플로리다 프로젝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